눈 건강 소중한 우리집 막내의 눈 건강 대처할 방안이 없는 걸까? 항상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잘 보일 것만 있으면 미안할 필요 없어요 긁고 비비고 다치기 쉬운 눈 건강 미론, 바나나, 결명자, 블루베리, 당근 등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듬뿍 게다가 소포제, 유화제, 안정제, 합성향료, 합성색소, 인공감미료 등에 6가지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오직 천연재료만 사용했으니 안심 또 안심 걱정은 NO 혹여 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NO 밀웜의 고소한 맛으로 아이들의 기호를 살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생 함께할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게, 다치지 않게 잘 보일 걸로 지켜주세요